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마술사 최길령입니다. 자, 드디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1학기에 아쉬움이 남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모든 걸 잊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딱 중앙에 와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3학기가 끝났고 앞으로 3학기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로에서, 그쵸? 이제 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추락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번 여름방학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긴장해 있어.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비교죠. 고3은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조금만 참아보자. 이제 나 좀 있으면 자유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열심히 한다고.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이야. 내가 마치 이제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너무 여유를 부려요. 기말고사 끝나고 한참 놀다가 이제 그치? 이제 책을 피우고 이제 공부해볼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 자, 선생님이 차근차근 얘기를 할 텐데 이 이번 여름방학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키워드를 12가지를 뽑아봤어. 자, 1번. 여름방학이요. 우리가 작년에 겪어봤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짧아. 그치? 그리고 이제 학교 이 방학이요. 실제로 한 3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놀다 보면 3주가 그냥 훅 하고 가버려. 그런데 해야 되는 양, 공부해야 되는 양은 태산처럼 많다고. 왜 그러냐면 니네 2번 봐봐. 이제 본격적으로 중반이 넘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모의고사 대비, 수능 대비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돼요. 고3 때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왜 실패를 하냐면 모의고사 대비, 수능 대비 쉽게 얘기하면 수능 기출 문제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 이 재학생들이 언제 이 수능 기출 문제 분석을 시작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3월달에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거는 필패야 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3월달에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그죠? 해야 될 게 태산처럼 많은데 언제 하냐는 말이야. 수능 기출 문제 분석? 일단 어려워요. 그리고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번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모는? 수완은 해야 된다는 거야. 수완. 그죠? 자,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3학기를 거쳐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알아.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사이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 방학 때 그 다음 학기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름방학 때 2학기 기말고사 끝까지의 개념은 이번 여름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완벽하게 끝내야 돼. 만약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범위의 개념 공부를 한다. 그건 이미 망조죠. 그건 이미 망조죠. 망조. 망조. 그치? 망조잖아. 언제 개념을 하고 앉아있냐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가 짧으면 그때 유형 문제집만 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죠? 반드시 8월 말까지 2학기 그죠? 개념 진도는 끝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다 학교마다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2학기 때 시험범위가 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어야 전략을 세울 거 아니야. 그죠? 그거부터 알아봐야 돼. 지금 자, 그리고 9월에는 추석이 있어요. 그치 않아? 그치? 9월 뭐 12, 13, 14, 15 목, 금, 토, 일, 추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추석 때는 뭐 그죠? 친척집도 가야 되고 고향도 갔다 와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9월은 대단히 짧기 때문에 8월 달에 7, 8월 달에 엄청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9월 달 또 훅 가버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언제 봅니까? 보통 10월 뭐 2일, 3일, 4일 뭐 그 정도에 아마 그 정도에 보는 게 전국적으로 한 40%가 그 정도에 볼 거고요. 그 다음 주 뭐 한 8일 정도에 보는 게 이제 한 60% 정도 될 텐데 그 날짜도 미리 알아놔야 되겠죠. 어찌됐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2학기는 1학기 비해서 좀 짧다. 그러니까 결국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2학기 때 쉽지 않다는 거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름방학을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야? 계획을 잘 세워야 되잖아. 계획을 세우지 않고 뭐 공부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지금부터는 왜? 우리가 수능 대비 모의고사 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처음 경험해 보는 거잖아. 그래서 물론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은 원래 계획을 잘 세워요. 근데 문제는 중위권 이하 이제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좀 자신이 없어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븐헤드에서 그 결심을 했어요.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이랑 조교들이 학생들을 한번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줘 보자. 그래서 게시판을 새로 만들었어. 원래 없던 게시판인데 여름방학 수학공부법 상담이라는 게시판을 그 새로 만들어가지고 완전 비밀글이야. 여러분들이 올리는 글 친구들이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편안하게 궁금한 거 또는 계획표 이런 거 다 짜주기로 결심을 했어.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거 이제 선생님 강의 듣는 학생들 세븐헤드 수강생들만 짜주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게 쫀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안 듣는 학생들도 우리가 다 도움을 줄 테니까 계획표 짜줄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사정에 맞게 계획표를 짜줄 테니까 그거대로 공부하면 돼. 자 그리고 계획표를 만들었으면 벽에 붙여놓는 게 아주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계획표를 이제 벽에 붙여놓잖아. 자기 뭐 책상 앞에 붙여놓든 아니면 출입문에 붙여놓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획표를 볼 거 아냐.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뭐 체킹을 하든가 뭐 색깔을 칠하든가 그렇게 할 거 아냐. 그죠? 근데 내가 하루 이틀 놀았어.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잖아 내가. 어? 내가 지금 내가 세운 대로 계획대로 지금 못하고 있네? 안 하고 있네?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계획표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벽에 붙여놓으면 그거를 실행하게 될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벽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성적은 방학 때 올라간다는 말 들어봤지 여름방학 한 달 1개월은요 이 평달 3개월이랑 맞먹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학기 중에는 막 너무 바쁘잖아. 그리고 우리가 수학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영어 해야지 국어 해야지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굉장히 바쁜데 수학을 진짜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좀 깊이 공부하려면 언제밖에 없다고? 방학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공부, 수학 공부 제대로 해보자고. 2학기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 다음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라는 얘기는 내가 진짜 오늘 강조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아직도 이런 학생들이 있다. 개념을 좀 이렇게 후루룩 빨리 이렇게 본 다음에 문제만 많이 풀어가지고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문제 양치기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성적이 처음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반드시 정체기를 만든다고. 그리고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 정체기 상태로 그냥 쭉 간단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개념이 약해서 그래. 결국은 수능도 나중에 뭐 나중에 최고 이 킬러 문항도 가보면요.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다 개념이야. 개념. 개념 문제라니까. 개념을 여러 개 붙이고 여러 개 적용하니까 실은 그게 킬러 문항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막 그 제2롯데월드나 이런 것처럼 막 엄청나게 높은 빌딩을 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밑으로 깊이 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을 제대로 파고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결국 이 개념 인터넷 강의를 고를 때도 말이죠. 개념이 제대로 돼 있는 강의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개념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그런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실력이 오른다니까. 뭐 요점만 간단히 좀 임팩트 있게 막 짧은 강의 핵심 강의 이런 게 올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적을. 개념을 제대로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책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학생들이 너무 문제집이나 이 개념서를 여러 개 사. 그러니까 이런 뭐 이 강의가 유튜브도 올라가고 세븐헤드웨이도 올라갈 텐데 이런 강의를 보고 막 필 받잖아. 그러면 다음 날 교보문고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이만큼 산다고. 좋을 때 그렇게 하지 마. 세상에 문제집이나 이 개념서를 여러 개 공부하는 방법만큼 진짜 세상 그렇게 미련한 공부법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개념서는 딱 한 권이면 돼. 선생님이 이제 이 커리를 타는 사람들은 선생님의 개념 강좌 마길로시. 교재 이름도 똑같잖아. 마길로시인데 이거 하나면 충분해. 다른 개념서 살 필요가 없어. 왜냐면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중요한 건 별표도 치고 그치? 잘 모르겠는 건 세모도 하고 틀린 거는 자기만의 어떤 표식을 할 텐데 그러면 두 번째 볼 때 되게 빨리 볼 수 있잖아. 별표 친 건 중요한 거고 세모표 친 거는 내가 잘 이해를 못한 거고 틀린 거는 몇 번 봤는지에 따라서 발을정자도 쓰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빨리 볼 수 있는데 개념서를 막 또 사 처음부터 또 공부해 아니 여러분 시간이 막 남아돕니까? 엄청난 시간을 쏟지만 새로운 개념서를 사면 얻는 그 효능 효과는 그 투입하는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야.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형서를 사 문제집을 샀어. 물론 이제 선생님 커리티 하는 사람들은 뭐 절대 유형 엔제라는 그 유형서를 쓰겠지만 뭐 안 써도 돼. 그냥 니네가 잘 알고 있는 시중에 있는 그냥 유형 문제집 풀어도 상관없는데 유형서는 예를 들어서 문제집 하나가 한 800문제 된단 말이야. 800문제에서 1000문제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1000문제 중에 만약에 100문제를 틀렸다고 가정해보자. 10분의 1을 틀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10분의 1 100문제에 목숨 걸어야 돼. 그 100문제를 내가 시험시간에 맞추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거든. 나머지 900문제는 그치. 그냥 평소에 공부 안 해도 그냥 맞출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근데 1000문제짜리 문제집을 다 풀고 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1000문제짜리 문제집을 또 사. 다른 브랜드의 출판사 거를. 진짜 그러니까 인생 힘들게 사는 거야. 그죠? 언제 다 푸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차라리 처음에 1000문제 중에 틀린 100문제를 다섯 번 풀어보는 게 점수도 훨씬 빨리 오르고 시간도 훨씬 적게 들어.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죠? 책을 여러 권 삼아 그냥 개념서 한 건 유형서 한 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라니까. 그리고 매일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나는 뭐 밤에 공부한다. 그러면 밤 10시에서 12시. 아니면 밤 9시에서 밤 11시. 아니면 아침형 인간이나 새벽형 인간은 뭐 아침 뭐 6시에서 8시. 딱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매일 반드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죠? 주 7일 당연히 해야 돼. 수학 공부는. 자 인강은 하루에 한 강씩 마스터 해라 그랬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그 가형을 보는 학생들은 2학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야. 수2잖아. 수2. 그리고 이제 나형을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확률과 통계 또는 뭐 수2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인강을 보통 한 강을 60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요. 내가 한 강을 듣고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진짜 빨리하면 1시간 진짜 빠른 사람 평균 1시간 반 그리고 좀 느린 사람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인강 1시간 듣고 한 1.5시간 정도 내가 혼자 공부하면 합치면 얼마야? 2.5시간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강 정도 마스터하면 매일 2.5시간 정도는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2가 양이 엄청 많아요. 수2가 양이 엄청 많다니까. 선생님 그 이 인강 기준으로 55강이야. 55강. 그러면 7, 8이 56이니까 8주 걸리는 거지. 하루에 한 강씩 마스터해도. 8주가 이따가 달력 보여주겠지만 8월 말이다.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양이 아까 그랬잖아. 태산처럼 많다니까. 어 그렇죠? 매일 한 강씩 마스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지 8월 말에 만족할 만한 진도가 나가 있을 거야. 최소한이야. 그리고 이것도 최소한. 음 그리고 자기 학교 방학 그 3주 있잖아. 그 3주 때는 한 2강 정도 하는 게 좋아. 그건 좀 이따 달력 보면서 하기로 하고 인강을 듣는 것이 공부의 끝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내가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자기가 인터넷 강의 한 강을 들으면 내가 그 인강에서 들은 거를 다 공부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인터넷 강의를 한 강 들었다는 거는 그냥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치 않아? 그냥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이해를 시켜준 거야. 내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그냥 들은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 강의에서 들은 거를 내 걸로 체화시키려면 다시 한 1.5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반드시 복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뭐 그치? 당연한 거잖아. 그치? 자 이제 이 나형이랑 가형이 이제 해야 될 양을 한번 보면 나형은 뭐 수안, 수투 확률과 통계 가형은 여기서 하나만 딱 더 얹으면 되지. 뭐 미적분 그치? 수율이 극한 미분법, 적분법 자 이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나형과 가형은 이제 그 학교 내신에서 시험 보는 얘기를 한 거고 수능은 좀 다르지. 수능 수능 시험 범위 한번 볼까? 수능은요 가형은 이제 가형, 나형이 수안은 공통이야. 확률과 통계도 공통이야. 근데 가형은 뭘 봐? 미적분을 보고 나형은 이제 수투를 보는데 미적분을 하려면 수투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적분은 다른 용어로 그냥 우리끼리 용어로 얘기하면 수학2 심화야. 수학2를 좀 수학2 중에서 어려운 것만 빼가지고 이제 미적분 미적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라고. 자 어찌 됐든 그런데 가형도 뭐는 공부해야 돼? 수학2는 당연히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내신시험을 보니까 그죠? 어 그리고 미적분이 수투 심하기 때문에 수학2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겠죠.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그러면 저는요 그 가형이니까 수학2는 안 보잖아요. 이거 의외로 게시판에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수학2는 이 수능 기출문제 분석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좀 케바케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학교 시험에 이제 우리가 학교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낸다. 그런 경우는 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기출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있어. 그런 학교 학생들은 좀 봐야 돼. 수학2를. 가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2를 보기 때문에 그치? 가형도 뭘 해야 됩니까? 수능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일단 2학년 모의고사 일정하고 이제 범위를 보면 9월 모의고사가 있고 11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거는 가형 나형 범위가 공통이야. 9월은 수학1 전 범위 수학2는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함수의 극한까지 보고요. 11월 모의고사는 수학1은 똑같이 전 범위고 수학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랑 이제 미분에서 이제 두 번째 도함수까지 보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2학년 2학기 모의고사 대비를 하려면 모는 일단은 공통이라는 거야 지금? 수학1은 공통이야.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얘기의 요점이 뭐냐면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1은 수능 기출문제 분석 해야 된다는 거야. 수능 기출문제 분석이 뭐야 결국 모의고사 대비도 되고 수능 대비도 되는 거지. 왜냐하면 수학1은 수능 시험 범위에 안에도 들어가고 가형 나형 공통으로 2학기 모의고사 범위기도 하고 그죠? 어 그렇잖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수능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미리 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야 가형을 보든 나형을 보든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1 수능 기출문제 분석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은 이제 수능 기출문제 분석 강좌가 수능적 발상 강좌라는 이 강좌인데 이미 이제 수학1 범위는 완강을 했어요. 그거 공부하면 돼. 다른 거는 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름방학 학습계획 예시를 볼게요. 이 고등학교 2학년이 약간 좀 아휴 좀 너무 그치? 너무 복잡해요. 왜냐면 학교마다 너무 달라. 그치? 예시야. 예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내가 가형인데 학교에서 1학기 때 수학1을 봤어. 수학1만 봤어. 그럼 이런 학교들은 보통 2학기 때 뭘 보냐면 수학2를 본다고. 그럼 당연히 여름방학 때 2학기 대비인 수학2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것만 하면 안 돼. 아까 그랬잖아. 뭘 해야 된다고? 수학1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1학기 때 내가 가형인데 1학기 때 수학1이랑 확률통계를 시험을 봤어. 그러면 이제 수학1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끝까지 봤을 거고 확률과 통계는 끝까지 보통은 안 보고 중간 정도까지 본단 말이야. 확률통계는 2학기 때도 이제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이 개념 공부는 뭐 해야 돼? 수학2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8월 말까지 반드시 끝내야 돼. 반드시 끝내야 돼. 그리고 수학1 수능 대비 이번 여름방학 때 해야 됩니다. 내가 나형인데 고객이 했고 나형인데 1학기 때 수학1을 봤어.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이제 이 위아래를 보면 학교마다 달라요. 수학1이랑 확률과 통계를 보는 학교들도 있고 2학기 때 수학1이랑 수출을 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학교에서 뭘 2학기 때 보는지 당연히 알아야 이번 여름방학 때 전략을 세울 거 아니야. 본인들이 알아보고 자기네들 2학기 때 보는 거 그 개념 공부를 여름방학 때 하면 되고요. 똑같이 가형이나 나형이나 이번 여름방학 때 수능 대비 수학은 해야 됩니다. 선생님 말 들어야 돼. 모의고사 대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진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7월 8월 달력을 한번 보고 자 만약에 내가 수학2가 지금 하나도 안 했어. 지금 0이야. 인지 시작하려고 그래. 큰 맘 먹고 아까 뭐라 그랬어. 수학2만 55강이라니까. 55강 양이 그렇게 많아요. 수학2라는 게. 언제 끝나? 그냥 8월 31일 날 끝나네. 언제 시작해도 7월 8일 날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날짠 다 다르겠지만 7월 8일 날 시작해서 하루에 에브리데이 2시간 반씩 수투를 공부해도 언제 끝난다고 8월 말이 끝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 아까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률 통계를 한다거나 뭐 수학 수능적 발상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만약에 이제 내가 확률과 통계를 한다. 그러면 32강이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대략 그냥 뭐 한 5주 정도 된다고. 언제 끝납니까? 8월 11일 정도에 끝낸. 자 그리고 이제 뭐 첫 주야 내가 뭐 그냥 약간 어버버한다고 보낸다고 쳐도 7월 15일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뭐 월목 일요일을 수학 집중 데이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수학 집중 데이 때 뭐 하는 거야? 수환 수능적 발상을 하던가 뭐 아니면 확률과 통계 개념 공부를 하던가 추가로 좀 이렇게 수학을 좀 공부를 더 하는 날이 있어야 돼. 이것도 예시야 지금 딱 요주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 뭐 22일 25일 뭐 그죠? 그 다음 28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계속 월목 일은 수학 집중 예시야 예시 자기가 정하면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자 노크로스 노크라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야?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순간 비록 힘들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위해 이번 여름방학 정말 열심히 공부합시다. 다시는 후회하지 말고 눈물 흘릴 일 만들지 말고 이번 여름방학 최선을 다해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방학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